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팩트한 수능 수학의 표준, 수능 수학의 트렌디더 이승우입니다. 자,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코너, 트트트트 드립력이 기발하다. 자, 이거는 이제 내가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서 하는 이벤트인데 메가스터디 모의고사 NNC 이벤트 해서 이제 학생들이 여기에다가 NNC를 달면은 50명, 50명에게는 그 베스킨라빈스 드리는 거 맞죠? 그렇죠? 베스킨라빈스 선물 준다고 해서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미배기로 이제 사행시를 해라 이렇게 달아놨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학생들이 여미배기를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미배기 사행시 한번 우리 구경 한번 해보자. 자, 이 조땡홍 학생이 좋아요를 27개를 받았대요. 지금 더 늘어났는데 이 학생이 좋아요를 많이 받았다니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좋아요를 받았는가 저도 궁금합니다. 자, 운 한번 띄워주시죠. 여 여러분 니 미적분이 싫으신가요? 배 배로 재미있는 기 기아합시다. 자, 기아로 런어. 아, 요새 우리 기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맨날 찾아와가지고 기아이 제발 버리지 마세요 이랬는데 아이고, 기아이들인가? 자, 미적분이 싫다고 지금 런어 하시면 안 되겠죠. 아, 그냥 농담으로 웃자고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김등환 학생은 여 여러분들은 미 미남이세요 합격 자, 다음 학생 여 여기엔 미 미모의 이런 거 띄워도 되나요? 배 배우고 싶은 마음을 만드는 기 여기엔 아 미모의 고양이였구나 그렇죠 아하다 자 다음 학생 봅시다. 정재학생 이 학생 뭔가 좀 이름이 낯니 근데 내가 아는 우리 효자인가. 자 운 띄워주시죠. 여기에 미친 교재가 있어요. 아 이게 좀 제대로 제대로네요. 그 다음 배가 아플 정도로 좋은 교재로 수능 100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쁨을 같이 누릅시다. 아 여미배기 아 여미배기 이번에 나온 그 새로운 n제 이번에 배기표지가 또 새로 나왔습니다. 자 다음 가보시죠. 여 어 이 학생도 지금 좋아요를 3개나 받았네. 뭘까? 여차하면 미 미미미누보다 오래 할 것 같다. 안돼. 오수는 안돼 얘들아. 아 미미미누디님 요새 폼이 미쳤죠. 그죠? 아 이거 농담으로 썼겠지? 이번에 끝냅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끝냅니다. 4수는 가슴이 시키고 5수는 운명이라고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운명이 또 그렇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올해 끝낸다는 마인드로 꼭 파이팅 해주시고요. 100일도 안 남은 시간 내가 넘겨버렸네. 아 100일 이거 좀 약간 이거 좀 신박하다. 배가 별로 할 게 없었는데 100일 100일도 안 남은 시간. 다음 기적을 써보자. 네 파이팅입니다. 기적.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여 여러 개의 선택 과목 중. 아 이것도 또 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미 미적분이. 그럴 줄 알았지. 아 이건 뭐 이제 예상 가능합니다. 그 다음. 베 베스트다. 오 뭐야. 미적분이 베스트다. 오 이번엔 반대가 나왔네요. 기 기하 확통 선택자들이여. 모두 미적분으로 오라. 미적분으로 오라. 미적이들 화이팅. 자 다음 가볼까요. 여. 여러분. 아니 여러분이 좀 만만하긴 하네. 그쵸. 여. 미. 미적분이. 또 미적분. 왜 여러분들이 요새 미적이 되게 힘드니. 자 미적분이라는 녀석이 저를. 베. 배신했습니다. 미적분만 배신했다니 참 다행이다. 그래도. 기. 기. 아 기하런이었어요. 자. 런하지 말고. 여러분들 자꾸. 아 배신해서 런을 했나 보다. 런했으면은. 여러분들. 잠깐 1분 광고 갑니다. 미적분이 어려워서 런한 우리 팀 확통과 기아이들. 겁내지 마라. 누가 있다. 이승호가 있다. 나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 이 이륙 확통, 이륙 기아. 이거는 내가 이 뭐 교재 강좌가. 정말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잘 만들었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강좌인데. 오늘 주문하고 내일 책을 받은 다음에 주말에 이거를 풀고. 구평을 보러 가라. 그럼 한 문제는 반드시 더 맞출 거다. 자 다음 볼까요. 이 학생의 이름도 좀 낯이 익습니다. 가보시죠. 여. 여학생인데요. 오. 미. 미의 기준은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새롭네요. 조금. 다음. 백. 백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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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ü. 기. 배기 기어요. 아 그렇군요. 배기 기어요. 이런 또 여론이 있습니다. 염순이파가 있고 배기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염이 배기 교재. 이거 두 번째 교재 표지로 바꾸면서 배기판으로 바꿨어요. 처음에 구입한 학생들은 염순이 표지인데 내용은 똑같은데 표지를 배기 버전으로 바꿔서 배기파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또 이걸 이렇게 만들었더니 어 선생님 그럼 이제 세 번째 표지는 선생님이 누워계시면 되겠네요. 해가지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진을 찍어야 되나. 고민 중인데 또 어떤 학생은 어 3세 이승효 나온다고 빨리 사야 되겠다. 이거 사야 되겠다. 이거 품절되기 전에 빨리 사야 되겠다. 이런 학생들도 있고 또 선생님 이승효 표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뭐 이런 학생들도 있는데 이승효 표지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자 배기와 함께 우리 100점 한번 맞아보자고요. 자 다음 가보자. 어 내 거 아니에요. 나 아닙니다. 항상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우리 우리 효녀 학생인 것 같아. 자 가보자고. 여 여기 좀 봐봐. 봐봐. 야 우리 선생님 교재의 이름이기도 하지. 봐봐. 미 미치도록 공부만 해서 라이벌 배 배 아프게 한 기 기특한 효자가 여기 있어. 오 오 자신감 자신감 넘치는데 미치도록 공부해서 라이벌 배 아프게 했다. 그러니까 라이벌보다 성적이 좀 올라갔나 봐요. 그래서 기분이 엄청 좋아요. 대신에 좋아요는 없어요. 자 다음 가보자고. 이 땡이 학생 여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건 그런가요? 미 미래에서 왔다고요? 오 백 100점 맞으려면 크 100점 화이팅입니다. 기지개 켜고 공부하려 기지개 자 다음 보니까 오 좋아요 3개 받았네요. 이게 이게 4행시 쓰고 나서 좋아요를 눌러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좋아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아요? 배스킨라비스도 당첨되고 여러분들 성적도 오릅니다. 항상 좋은 마음을 쓰고 이렇게 기분 좋게 하면은 좋은 일이 생겨요. 남 잘되는 거 너무 배아파하지 말라고 여러분도 같이 잘되면 되는 거지. 자 가보자고. 여 여며 뭘 여미라는 거야? 미 미쳤어? 너 미쳤니? 배 배꼽티가 웬 말이야? 좀 미친 것 같은데? 기 기쁜 일입니다 어머님. 그냥 미쳤나요? 뭐죠? 아 제 옷이 성적과 같이 올라갔나 봅니다. 자 여러분들 배꼽티는 아니고 성적 올려보자고. 자 다음 가보죠. 빨리 도망가자. 자 다음 학생 가보자고. 여 여기서 이 미친듯이 공부해서 평가원가의 배 배 배틀에서 승리해서 기 기어코 가고 싶은 대학에 합격할 것이다. 크으 화이팅입니다. 자 다음 박땡주 학생 여 여러분 다들 미친 습하고 더운 날씨로 힘드실 텐데 크으 여러분들 진짜 너무너무 고생들이 많았다. 이제 여름이 끝나가고 있어 얘들아. 이 덥고 습하고 갑자기 비 쏟아지고 그 기간을 여러분들은 버텨냈다고 버텨냈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지나면은 이제 9월 모의 평가 보고 나면 이제 선선해지고 공부하기 더 좋은 계절이 오니까 진짜 지금까지 고생들 많았다. 진짜 자 다음 배 배 아프지 않게 항상 뭐든지 조심히 드시고 배에다 선풍기 쐬지 마시고 제 기 기 받아가서 좋은 성적 꼭 이뤄냅시다. 크으 훈훈하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훈훈하게 친구들끼리 기일을 좀 이렇게 나눠주면서 좋은 에너지로 화이팅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고생들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와서 이제 끝이네요. NNC 이벤트 오셔가지고 여미배기로 뭐 꼭 뭐 드립력이 기발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뭐 모두가 드립력이 기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좋은 얘기라도 서로 쓰고 그냥 잠깐 쉬어가는 그런 코너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은 좀 스페셜하게 이 사행시 여미배기 사행시로 캐스트를 만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주일도 절대 소홀히 보내지 마시고 아까 내가 이제 중간 광고로 이제 뭐 확통기하 이륙해라 라고 했는데 지금 일주일이라도 여러분들 진짜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지금 효자 입문하셔서 교재 주문하시고 주말에 빡세게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시험 보러 가시면 되겠다. 자 선생님은 이제 진짜 파이널 컨텐츠 초고퀄리티 파이널 총정리 컨텐츠 라이즈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미배기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아 뿌듯하고 또 이제 수강평 하나하나 내가 다 읽으면서 아 이제 수강평도 이제 그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 어떤 학생을 아이패드를 줘야 되나 진짜 너무 다들 다 정성스럽게 써줘가지고 진짜 막 너무 고민이 될 정도인데 어쨌든 뭐 아이패드 맥스 이런 거 받으면 여러분들 당연히 기분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그것 통해서 수학 성적 올라서 좋은 대학 가면 더 기분이 좋겠지 그날을 위해서 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수능 끝나는 그날까지 선생님이 함께 하겠습니다. 바이바이